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MK전자 되겠습니다. MK전자 코드번호 033-1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5일 오전 1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MK전자 오늘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축하 좀 드리구요. MK전자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좀 많이 남겨드렸는데 일단 그거 보시기 전에 다우존스 나왔다. 저번주 금요일날 좀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죠.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순환일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번주 저희 증시 흐름이 조금 좋게 이어나갈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강한데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주가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어요. 대형주가 조금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대형주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K전자에 대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패키지 본딩와이어라고 하죠. 본딩와이어 본딩와이어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 1위 기업. 그리고 솔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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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기업.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음극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특허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저번에 좀 뉴스가 나왔죠. 부채총기가 너무 좀 커요. 부채총가가 116% 정도 되고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안 하고 있다. 큰 폭으로 조금 증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뭐냐고 한다면 일단 소재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소재값이 조금 비싸다. 비싼 거에 대해서 매출이 늘긴 느는데 소재값이 비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다. 단기순이익도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조금 뉴스에서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좀 자세한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영업이익이 153억 157억 177억으로 좀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S가 증가를 하고 있나요? 증가를 하고 있다. 2020년에 좀 감소를 해서 다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ROE가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입니다. 만약에 10보다 아래로 되면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PBR PBR PBR이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저평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짝꿍뎅이죠. 짝꿍뎅이 쌍바닥을 돌아 나가면서 지금 슈팅을 주고 있고 단기적인 전고점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단기적인 전고대 매물대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나라고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12,460원 단기 목표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였고요. MK전자 지금 현재 수급이 외국인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 조금 더 들어오면은 오늘 한번 상한가 한번 기록을 해주지 않을까 외국인의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원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K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과 그리고 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여기 상단 링크에 클릭을 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요.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4월 5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어느 정도 이제 시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이슈라든지 이런 뉴스거리를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시부터는 이제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의 이런 동시효과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9시가 땡 치면은 한일화학 현재가 기준 매수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44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480원 손절가는 1350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추천하자마자 19%까지 이렇게 좀 수익을 조금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내보실 분들은 차근차근 한번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받아가시면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종목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주식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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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